Q. 미소에서 착용하겠다고 american wars Q. 미소. 이걸로 통화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! 저희 미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! 아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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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쵸? 네. 그쵸? 한글자막. 한글자막. 기호 형이 몇 번에서 있었어? 기호 형 방금 몇 번에서 있었어? 0.8. 2.1? 쇼타 몇 번에서 있었는데? 아니 지금 인탁이 형은 1.5에 서있지. 2.1? 어 맞아 1.5에. 0.8이다. 0.8이다. 오케이. 오케이 됐어. 음악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음악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. 간격이 안 맞는 것 같거든? 그 김이네? 김이네 할 때? 0.8. 0.8. 1.5. 어 0.8 씩인데 안 맞아 보여. 매니저님 찍은 영상 한 번씩 다 보고 한 번 보자. 촬영해도 되겠네. 할 것 같아. 그리고 안전할 때 안전할 때 안전할 때. 1년 썼을 때 그 듬뿍한 태양이랑 가깝게 쓰면 안 될까? 너랑 내가 저 맨 바깥에 가깝게 쓰면 안 돼. 어 그래. 좋아. 오늘 분위기 아주 좋아요. 진짜 대박이에요. 간만에 신났어요. 이제 오늘 공연하고 런던이랑 오버하우젠에서 하면 피어니어 투어가 끝납니다. 제가 알기론 오버하우젠이 1월 며칠이지? 14일 날에 2023년 1월 14일 날에 한국에서 저희가 첫 혼을 했어요. 피어니어. 근데 마지막이 1월 14일 끝마침이 와서 너무 신기해요. 살을 마시면 진짜 목이 좋아져요. 이거 진짜 마시면 진짜 두려움 하나도 없어요. 이거랑 이 캔디 그냥 같이 먹으면 무섭 거 하나도 없어요. 지웅이의 목 관리는 그냥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. 그냥 소리 지르는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는 안 하고 이 정도 그냥 처음이 오프닝이 고음이 있다 보니까 첫 곡만 넘기면 조금 안심이 돼요. 이 두 성을 뚫어놔야 된다고요. 네? 두 성. 진 성. 아아! 형성. 원드레! 이거 해놔야 돼요. 기를 잡아놔야 돼요. 원드레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시절인데? 아토. 자 마드리드 파이팅! 안녕! 대기회차를 따라 하신다. 너무 좋아. 아이고 아이고 제일 잘 부르는데? 골자실을 따라 하신다. 네. 잠시만. 네. 처음 시작하는 친구 다 그 etme. 어? 오오오오오 오오오. 아! 지금 저 남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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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. 처음생님께서 하는 남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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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. 네. 네. 컴온에 달려볼까? Unleash your human nature Dumb Dumb Together Dumb Dumb For Letters Dumb Dumb Forever Happy Drum Dum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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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escape Dev polishing 확실히 저희가 Few One Year Tour를 잠시 멈추다가 이제 그 중간에 되게 많은 바쁜 생활을 지냈었거든요 준비하는 게 많았었는데 휴원 이어 투어를 다시 시작하니까 이 무대 위에서 행복을 다시 느낀다는 말해야 되나 되게 뭔가 저희 단독 공연 진짜 저희 피스 그리고 저의 만의 공간 이게 뭔가 너무 소중한다는 걸 한 번 다시 느낀 것 같고 감사한 마음이 좀 많이 크게 느껴진 것 같아요 피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즐겨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마드리드 꼭 다시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뭐 간만에 해서 그런지 오늘 좀 흥분했고 아주 재미있었어요 마드리드 방금 공연 끝나고 애들이랑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호응이 미쳤다 다시 와야겠다 그 생각 진짜 했습니다 다시 올게요 마드리드 팬 여러분 약속 약속해 좋아요 제가 오늘 되게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살짝 흥분한 느낌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? 막 노래 막 야온대 말해요 말해요 진짜 말해요 몇 번 말했어요? 너 진짜 잘 놓는 것 같아 너 진짜 잘 놓는 것 같아 내가 계속 보고 있어 한 번 알아요? 네 너 뭐야 내가 너 나랑 같이 놓는 거야? 너 진짜 잘 놓는 거야 너 진짜 잘 놓는 거야 아니 아까 같이 해줬어요 같이 해줬어요 한 번 해봤는데 멋있어서 너무너무 다 잘 받아주시고 저의 살짝 그 광기를 다 흡수하고 그들 또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와서 멋있는 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아무튼 말 들이 너무 재밌었고요 저의 표현이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런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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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헬 olds patients 아니 헬리번토를 안 받다가요? 평생 그 얘기만 들어왔어요. 아니, 해리포트를 안 봤어? 그거 딱 저희 피어날 때 나왔어요. 지웅이 주문 하나 외워야 돼요. 뭐예요? 저 하나 남기만 해. 어제 런던 온 김에 해리포트를 불러오고 쿠팡까지 깔았는데 안 되더라고요. 계속 말라마 싸인하라 해서. 쿠팡 플레이를 깔아야지. 쿠팡이. 주문하려고. 주문하려고. DVD 주문해가지고. 여기서 틀려고. 네. 완전 탕후라운드. 좋아요. 고모 때문에. 공격해요. 네. 학생 때문에 하나 둘 셋.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 선생님이 있네요. 둘 셋. 컴파스 같은 경우. 투어 컴파스. 거기는. 둘 둘. 둘 셋. 우는. 5륜기 만들어보자. 다섯. 이렇게. 하나. 둘. 셋. 네번만 더 돌아서. 이 처음은 맞추기 힘들어서. 오늘은 옳탔네요. 오 오 오. 가볼게요. 네? 가볼게요. 페이스. How was your day? 오늘은 안 됐나요 내게 말 안 줄래요 It's okay, it's okay, it's alright, it's alright 안 됐나요, you're so true, it's alright 걱정하지 말고만은 tryna get up Harry Potter! 오늘은 안 됐나요 eton it's okay, it's alright, it's alright, it's alright 대 decent Leadership méda 이곳은 런던입니다. 오늘도 재미있게 잘 보셔야 합니다. 오늘 밤이 아주 좋았거든요. 아까 쌈 체크할 때. 아마 오늘도 엄청 잘 놀아줄 줄로 믿고 있습니다. 오케이 런던, 믿고 있겠다고. 아 추워! 너무 추워요. 네. 아주 좋아요.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. 마지막 공연이 있기 때문에 목을 아끼는 것 같아요. 아끼면서 세상을 다하는 것 같아요. 쌈 체크할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오늘 공연도 굉장히 열기 있게 할 것 같아요. 오늘도 이거 해야죠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이거 할 거예요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단상. 여기서요?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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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모두 되어주셨습니다. 可以와 Das. 모인 pes korwin! We are really fun playing. Si high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divis어스라엘 승unuz 박수 고생하셨습니다. 소울은 어땠어요? 저intell film 할 때 너무 신나면 안되잖아요. 되게 신나는데 집중되고 있는 상태? 뭔지 알아요. 대박, 완전 상황이 좋았어요. 텐션이 조금 더 익었기 때문에 올라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았어요, 오늘. 오늘도 언던 여러분이 너무 큰 에너지 보내주셔서 그 에너지에 힘입어서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중간중간에 마라겟백 외에도 이제 수많은 곡들을 오늘따라 뭔가 더 이어를 빼고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. 피스 분들이 어떻게 저희 노래를 따라 부르고 어떻게 즐기는지를 알고 싶어서 오늘 공연에 좀 더 그거에 집중해서 들어봤는데 저도 뭔가 잊지 못할 순간을 오늘 얻은 것 같고 저희 피오니어 투어에 놀러 오신 피스 여러분들도 잊지 않은 기업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아주 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다음 오버하우젠에서 또 뵙죠. 안녕. 인턴게뱅시다. 패스였습니다. P1 1P 데뷔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죠? 수고하셨습니다. 빈 물이 흘러가죠. 수고하셨습니다. 빈금 흘러가죠? 수고하셨습니다. 엑스백더 백드라이너 안녕하세요.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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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개공 한 장 얘들아 이거 컴 나 니츠케일 나 할 때 니네들 둘 안 해? 나 네네 아니야 나 어저께 무대 연결받은 나 안 안 오는데 둘 만 안 했지 어, 목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? 배우겠습니다. 마스터 바이. 하나 주세요. 와 목 진짜 안 풀린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긴장되죠? 살짝 긴장했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공연하면 40번째예요 40번째 그래서 40번째면 일단 이거 목 캔디 마지막에 잘 보내야죠 피아니어를 후회 없이 길었죠 진짜 길었죠 3년에 시작했는데 24년까지 하고 있어요 태현이의 머리가 묶은 거 보이지 않아요? 남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 갤러리 보면 거의 다 공연사진밖에 없어요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사진이 저 다 있어요 진짜 피스 투어 할 때부터 거의 다 있어요 제 사진은 없어요 제 사진은 보통 트위터에 다 있기 때문에 제 사진 다 삭제하고 이게 딱 무대 사진만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식이랑 손자 같은 것도 보여주나요?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까 사운드 체크할 때도 한 400명? 들어오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잘 즐겨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훨씬 넘는 숫자가 저기에 계시니까 아주 들어갑니다 또 마지막 보면 1인 만큼 그것 때문에 더 기대되는 것도 있고 1년을 지나면서 뭔가 피오니어 투어로 저번 연도 시작을 했고 이번 연도의 시작을 또 피오니어로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서 편지를 썼어요 사람들 울 수도 있어요 제가 울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살짝 저 원래 안 우는데 왜 이렇게 울지 요즘은? 늙었다는 뜻이에요 다 그 말 하더라고요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B1 B1 Overhausen Overhausen B1 하모니 예예예예예예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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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화이팅 갈 때 갈 때 하모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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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하모니 5 하모니 ز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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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